202호 수능 개념 레이나의 리스닝 101 강의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유형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신경을 안 썼냐 그건 아닌데 다른 방향의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 앞으로 여기 나오는 선지가 영문장이에요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응답형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 응답형 문제를요 여러분이 미리 책을 이렇게 넘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한 유형인데 왜 두 개나 되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배점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어차피 짧은 대화의 응답 그리고 긴 대화의 응답 두 가지가 네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응답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을 먼저 키워드린 다음에 짧은 대화 긴 대화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이번 시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월머업은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대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간단한 생활 회화들이에요 이 영역이 굳이 따지지만 말하기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호흡이 긴 문장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바로 문제 풀이 방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나 스틱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끝말이 마지막 대사가 의문문일 때의 응답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통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여자가 뭐라고 하고 남자가 뭐라고 하고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 남자는 뭐라고 할 것인가 요 정도거든요 즉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요 응답 말고 바로 이 위에 요 대사가 그러니까 의문문이냐 아니면 일반 진술이냐 요 두 가지로 나뉘자 그 얘기예요 왜 나누는 걸까 간단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물어보면 문제가 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주는 건 너무 쉬워요 야 너 추워 더워 이러면 나 추워 나 안 추운데 나 더운데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요 근데 평소문으로 끝나는 건 뭐냐 어떤 공간에 낯선 사람과 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 춥다 혼잣말을 하고 끝나요 묻지 않아요 아 춥다 근데 응답을 고르라는 거야 황당한 거죠 그죠 왜 물어보지 않았는데 혼잣말 했는데 내가 왜 답을 골라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마지막 말이 의문문으로 끝나면 오히려 쉬워 그런데 그냥 일반 진술로 끝나면요 막막해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전 여러분에게 방법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스테인먼트가 우리는 퀘스천을 먼저 할 거예요 의문문을 푸는 방법부터 이번 시간을 하고 그다음 시간은 평소문을 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똑같은 방식인데 대화가 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고렇게 삼 단계로 제가 이 두 유형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구나 느낌이 이제 오시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물어보는데 마지막 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동사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Can you run? 이런 거 아주 쉽잖아요 그냥 Can you? 이런 거 Do you like strawberries? Do 동사로 물어보는 거랑 Where is our cat, Johnny?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Where 그 다음에 When did you eat breakfast? When? Why are you here? Why? 이런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 즉 동사로 물어보냐 의문사로 물어보냐 이 두 개도 문제풀이법이 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게 더 쉽냐 의문사로 물어보는 게 더 쉽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 장소 답하면 되잖아요 When is your birthday? 그러면 when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답하는지 의문문을 또 동사로 물어보는 것과 의문사로 물어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우선 좀 더 쉬운 것부터 의문문일 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리고 동사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예를 들어 are you busy, Alex? Are you busy? 우리말 나오면 뭐예요? 너 바빠? 그러면 응 바빠 아니 안 바빠 뭔가 앞에 yes or no 혹은 sure of course 이런 뭔가 응 아니 이리 해 단답의 대답이 나올 확률이 일단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re you busy, Alex? 그랬더니 no, what's up? 너 하나 하고 what's up 물어봤어요 이 what's up은 뭐예요? what's up? 야 너 별일 없지? 안 부르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can you read this for me, please? can you? 동사로 물어보는 거죠 sure 단답이 먼저 나오면서 give it to me 초반에 읽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are you busy can you 블라블라 이런 게 다 동사로 물어본다 그리고 yes or no sure of course 같은 말들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줄짜리의 짧은 대화인데 이 앞보다는 결국에는 마지막 말에 답 단서가 많기 때문에 가면서 점점 초집중하는 고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로 물어보는 거운은 무엇이냐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스 노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did you go yesterday 어제 어디 갔어 그랬는데 예스 너 어제 어디 갔어 no 이상하잖아요 이 무슨 동문서 답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일 번은 또 어때요 너 어제 어디 갔어 그랬는데 너랑 갔지 당연히 또 이상합니다 정답은요 i went to a department store 백화점 갔어 그래서 웨어로 물어보면 장소를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만 주면 돼서 난이도가 오히려 쉽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뭘 할 거냐면 워머업을 생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총 문제를 열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막 후다다닥 지나갈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이 말하기 영역은요 좀 문화 관습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요 대화 자체에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아 왜 덥지 혼자 얘기했는데 무슨 대답을 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 가서요 특히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어떤 공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이 침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예요 뭔가 말 한마디 해요 그 혼잣말을 해도 어기저기서 오 예예 it's so hot isn't it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다 걸고 대답을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게 미국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뼛속부터 혼자 말하면 너 혼자 말하는 거지 내가 왜 굳이 응답을 해야 되라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혹시 살고 있다면 저는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 빈출 대화 패턴이라도 읽어서 없는 감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빈출되었던 대화 요 패턴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 요렇게 물을 땐 요렇게 보통 답하드라라는 걸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의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왓츠 업 요런 것처럼.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영어 교과서에 보면은 뭐 펑션 혹은 뭐 커뮤니케이브 스케어스 이렇게. 말하기 표현들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띈 기능을 띈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고것도 빈출된 거 몇 가지 안 되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의문사가 있는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Let's go somewhere inside and get something to drink. 우리 어디 안에 가가지고 마실 거 좀 먹까? Where should we go? 하고 딱 문제 끝났어. Where should we go? 우리 어디 갈까?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물론 대물어 볼 수는 있죠 제안하면서. how about going to the cafe over there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두 번째. what made you start learning tennis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자 우리 what made you가 이제만 하면 나와요. 무슨 뜻이냐. why. why하고 비슷해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테니스를 배우게끔 만들었니 이거잖아요. 그죠? 로봇같이 해석을 하면 쉽게 말하면 너 뭐 어떤 연휴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 테니스를 왜 시작했어? 물어보는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my doctor recommended that I get some daily exercise. 매일매일 운동 좀 하라고 의사가 권해서 이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걸 답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what made you 요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what time shall I come to pick it up 제가 몇 시에 찾으러 올까요? 그럼 어떤 정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될 것 같죠. 근데 밑에 대답이 시간 숫자가 없는데. 요것도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well i'll give you a call when it's when it's done 다 되면 연락 줄게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봐요. 이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 세탁소에다가 얼룩 있는 옷을 맡겼어요. 저 이거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 아 다 되면 연락 드릴게요. 어울리죠. 그래서 상황 안에 들어가서. 꼭 직접적인 어떤 단어가 바로 언급이 안 되더라도 즉 예를 들면은 what time 그랬는데 시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도.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울리고 상식선이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 기능별 표현들인데 그래봤자 뭐 제안하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안하는 표현들 뭐 있어요? 자 why don't you. 그래서 why don't you try writing down what you have to do. 니가 해야 될 걸 좀 적고. and figuring out what you need to do first.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좀 파악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하면 여러분 마지막 말이 제안하기로 끝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제안에 대한 올바른 수능에서 요구하는 응답법은요 누군가가 그래도 성심성에껏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긴 대화의 응답은요 언제나 이 제안이 나온다는 건 앞에. 뭔가 조언을 요구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조언을 했다면 고마워 그렇게 해보게가 모통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걸 답으로 고르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문맥에 맞아야겠죠. right 수긍하면서.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in order of urgency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어떤 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게. 위의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런 게 이제 또 정답이 되는데 요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조금 고난도가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바로 앞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언을 하는데 두 가지거든요. 해야 하는 거 write down 적어라.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적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할 일 리스트 만드는 거죠 그걸 지금 응답해서 그대로 make a list of things to do. paraphrasing 합니다. 해석하면 똑같은데 단어는 다른 거 그다음 또 하나 또 뭐예요. figure out what you need to do first 먼저 해야 할 걸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긴급도 중요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인 order of urgency로 또 paraphrasing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형 문제의 답을 고를 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기능에 따른 어떤 응답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paraphrasing하는 것도 에이 에이 다시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 고게 또 아주 안전한 정답 고르기 방법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평소문의 응답 고르기 법에 가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이거 제안하기 잖아요. 그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good idea 하면서 앞에서 말한 걸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또 제안하기 표현에서 why don't we make less. 음. 자 그러면. 자 there are usually more than five different dishes dishes가 여기서는 뭐 접시일 수도 있지만 음식일 수도 있어요. 다섯 가지 다른 다양한 어떤 음식들이 있는데 덜 만드는 게 어떨까. 자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 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파이브보다 더 적은 게 몇 개죠. 이런 식으로도 응답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의문사 말고 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do you really want to buy another one do you. really want. 너 정말 원해. 응 원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예스로 시작하고 있죠. 또 won't it be hard won't it 이거는요 부정 의문문이잖아요. 하지만 대답법은 똑같아요. won't it really hard 어렵지 않을까. not really.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응. 뭔가 이렇게 응답을 먼저 해주고 문맥에 있는 말을 가져오는 것들. 또 did you put the umbrellas in the car. 우산들을 자동차에 실었어. did you 했기 때문에 대답도. no i don't가 아니라 no i didn't 이렇게 물어본 동사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가주는 걸 답으로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have you 하고 물었으면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정답이 되겠죠 네 동사의 종류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제가 열 문제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짧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딱딱 지나갈 겁니다. 한눈 팔다가.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일 번 문제 선지 다섯 가지를 보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실전으로 이제 문제를 풀자 그러면 제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물론 천천히 읽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읽고도. 다 잊어버린다는 짐 말도 많은데. 당연한 게 앞으로 어떤 대화가 나올지 전혀 지금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회화의 문장들만 그냥. 읽어버리면. 읽어버리면 머릿속에 남는 게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든지 눈에서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문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 저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칠십 프로 이하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선지를 읽자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 번 문제 풀고 읽고 답 고를 시간을 제가 좀 비교적 다른 문제보다 넉넉하게 드릴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일 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s. Baum, how many students have applied for the scholarship? Dr. Wilson, five have applied. Here are their application forms. All right. Have you met the applicants?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아 어렵다. 네 맞습니다. 하나씩 한 번 해볼게요. 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난이도. 지난 수능 난이도로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운 것들로 우리 연습할 거예요. 자 처음 문장이 뭐냐면 Ms. Baum, how many students have applied for the scholarship? 네. scholarship인데 앞에 물어보는 게 뭐야? How many. 숫자 물어보잖아요. How many students have applied? 지원했습니까? 그 장학금에. 그러면 숫자 나오겠죠. 몇 명? Dr. Wilson, five have applied. 네. five have applied. 지금껏 지원을 한 사람이 다섯 명인데. 자 들어보세요. Here are their application forms. 자 여기 있어요 할 때 건네줄 때 here을 쓰죠. 네. 그들의 지원서가 여기 있습니다. All right. 자 잘 들으세요. Have you met the applicants? 다시. Have you met the applicants? 뭐라고? Have you met? 뭐로 물어봅니까 동사? Have로 물어보면 대답은? Have로 대답해야죠. 그럼 우리 선지에 have가 들어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의외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의 이해가 덜 됐다 할지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동사로 물어보는지를 무조건 끝에 들으셔야 돼요. 답단서의 팔십 프로가 마지막 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met the applicants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You should hurry. 서두르셔야 해요. The deadline is tomorrow. 이렇게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선지를 읽으면은 좀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자. 마감기한이 내일입니다. 2번. Sure. 물론입니다. You need to send your application forms. 지원 형식. 지원 서류 그 형식을 보내야 합니다. 서식이죠. 서식. 그 다음에. Yes, I have. 네. 만나 본 적 있습니까? Yes, I have. 그럼요. 만나 본 적 있죠? Two of them seem really qualified. 그 중 두 명이 정말 자질이 있어 보였어요. 있어 보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right. 맞아요. The forms are available on our homepage. 우리 홈페이지에 그 양식이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Tell me what made you apply for the scholarship. What made you? 또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어떤 계기로 이유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장학금에 대해서 당신이 오.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동기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대화 내용 중에 scholarship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뭔가 명사가 탁 튀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말해주니까 왠지 답 같아 이거는 아주 이제. 이 유형을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이 요런 답을 보통 고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have으로 물었어? 그러면은 예사 have 어디 없나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도 그 자섯 명이라고 했으니 문맥에서 그중 두 명이 자질을 갖췄다고 해주는 요 삼 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내용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자 바로바로 지나가죠. 지금 대화가 짧은 대화예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 이 삼 사 오를 다 읽을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지만 몇 가지만 딱 보면 무슨 드린 커피. lower price, changing, antique furniture, coffee table 이런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 정도만 힌트를 얻으시고요. 2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 볼게요.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와우, your room looks different. Did you change the layout of the furniture? Yes, I rearranged my furniture for a change. It looks great.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뭐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뭐? where? 그러면? 그렇죠. 장소를 말해주는 걸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의문문으로 물어볼 땐 그래요. 앞부분 좀 놓쳐도 바로 직전 거 잘 들으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 다시 다 드러내봅니다. 와우, your room looks different. 오, 네 방 달라 보인다. Did you change the layout of the furniture? 네, 가구의 layout, 배치죠. 배치. 레이아웃을 바꿨냐? Yes, I rearranged my furniture for a change. 네, for a change. 기분 전환 겸 I rearranged my furniture for a change. 가구 배치를 좀 바꿨어요. It looks great. 어우, 좋아 보이네요.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네,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그럽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네, 그 커피 테이블은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하면 되죠. 어디서? 여기서. 뭔가 답을, 그렇죠. 장소로 줘야 될 것 같죠. 우리 선지 중에, 그렇죠. I bought it from an antique furniture shop.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 되겠고 나머지 선지 좀 볼게요. 1번은요. I don't usually drink coffee at home. 난 집에서 커피 잘 안 마셔. 웬 동문서다?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2번. I got it at a lower price. Got it까지는 좋았는데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 즉 저렴한 금액에 샀다라는 거고 낮은 금액. 그다음에 3번은요. I'm thinking of changing it for a new one. 그것을 새 것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요. I'd rather put the coffee table in the corner. 네, 저는 차라리 그 커피 테이블을 코너에다가 둘래요. 오, 인 더 코너. 선생님 이거 장소 아닙니까? 근데 테이블을 두겠다. 배치 이미 끝났고 그리고 어디서 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어디다 두겠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이거 대화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looks great. Where did you get that coffee table? 네, 좋아요. 3번 문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해 한 여자의 응답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본 무슨 애니멀. No space is left. 그다음에 기부합니다. 이익. 동물보호소. 벼룩시장. 이런 단어가 지금 튀고 있거든요. 문제 풀고요. 해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i.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lea market next month. All right. All the money we get goes to helping the local animal shelter.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us? Yes. Is there a fee I need to pay? 네, 자,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Is there 뭐 뭐 뭐 했죠? 있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yes, 없으면 no 하면 되는데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Hi.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lea market next month. 네, 다음 달에 있을 flea market means 벼룩시장입니다.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lea market next month. 다음 달에 있을 벼룩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All right. All the money we get.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All the money we get. 우리가 얻게 되는, 받게 되는 모든 돈.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돈이 goes to helping the local animal shelter. 네, goes. 어디로 갑니다? to helping. 어디로 갑니까? goes to helping the local animal shelter. 그 지역의 동물보호소를 돕는 곳에다가 쓰입니다.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us?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us? 자, 이제 대답 들으세요. Yes. 네, yes, 했어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Is there a fee I need to pay? Is there a fee I need to pay?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Is there a fee I need to pay? Is there a fee? 이 fee 같은 거는 요금, 수수료 뭐 이런 거거든요. fee I need to pay. 제가 내야 될 돈 같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얼마 내세요. 아니요, 돈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선지에? No,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윤의 얼마 정도만 기부하세요. 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 번은요 good I like animals so much 동물 정말 좋아해.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고요. fee 돈 낼 게 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뭔가 요금 지불할 게 있냐. 그다음에 사 이 번 I'm sorry there are no spaces left 남은 자리가 없다. 그럴 거면은 왜 같이 하자 그래. 그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삼 번 정답이었고요. 정답이었고요. 사 번은 고마워요. 우리 봐요. 또 애니멀 셀터를 한 번 들었다고 이거 그대로 정직하게 써주는 건 보통 답이 아닌 확률이 높죠. 해석해도 동물보호소에 가자 이럽니다. 그다음에 오 번. Yes, you can sell it at the flea market. 그것을 벼룩시장에다가 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답 나왔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대화만 들어볼게요. Hi, I'd like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the flea market next month. All right. All the money we get goes to helping the local animal shelter.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us? Yes. Is there a fee I need to pay? 네, 좋아요. 이번에는 4번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 푸는 감이 오시죠? 맞아요. 마지막 말에 그 유형을 잘 들으시면은 답이 쉽게 나와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 길이가 조금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보는 거를 잘한다. 그다음에 문자로 주소를 준다. 그다음에 큰 도서관 아파트 옆에 그다음에 GPS 앱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5번은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거 모른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건 아직 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칠십 프로 이하로 이해되게 그냥 러프하게 알 수 있는 정도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고요. 우리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고요. 네,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당신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네요. 이 문장 딱 들었다고 선지 1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됩니다. 제가 I'm not good with directions 제 길치예요. 즉 방향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 감각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I'm not good with directions라고 하죠. You have my address. 너네 주소 있잖아. 이게죠. You have my address. Why don't you just use the GPS in your smartphone. 제안합니다. Why don't you 나오죠. Why don't you just use the GPS in your smartphone. 당신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But I don't know how to use it. But I don't know how to use it. 아, 근데 제가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라고 합니다. Is there anything recognizable near your place? 한 번 더 들을게요. Is there anything recognizable near your place?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Is there anything 뭐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Is there anything 뭐? 여러분한테 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목소리한테 뭐 한 거예요? Is there anything 뭐 있니? 뭐? Recognizable 알아볼만한 거. 여러분 어딘가를 찾아갈 때 내가 알아볼만한 뭐 있니? 이정표 뭔가 딱 랜드마크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좀 눈에 띄는 거 있니? 이죠. near your place? 당신 집 근처에 뭐 눈에 띌 만한 그런 건물 있니? 알아볼 만한 건물 있니? Is there anything recognizable near your place? 있어 뭐 뭐하고 건물 이름 주거나 아니 벌판에 우리 집뿐이야. 이러던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그 가까운 거 골라보면 예스 있어라고 하면서 큰 도서관이 우리 아파트 옆에 있어라고 하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고 1번은요. 그럼 난 네가 방향 감각이 좋은 것 같아. 네, 2번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주소를 문자로 줄게. 이건 왜 안 돼요 하시는 분. 이미 갖고 있어요 주소 문맥이 짧지만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4번. dps 앱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뭐 그렇지 연정 물어본 말은요. 알아볼 만한 건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4번은 그리고 5번은요. 당신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모르겠다는 전혀 상관없는 답.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이것도 우리 대화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 되겠고요. 선지 다섯 가지가 조금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좋은 팀 리더 찾는 게 어려웠다 뭐 이 번 그다음에. 네, 그 토론 규칙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었다. 그다음에 3번 전혀 아니야. 우리 팀 모두가 정말로 cooperative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협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of course 물론이죠. I can't wait to know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네, 그 대회의 규칙을 I can't wait to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한데. 자 보세요.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투 이하를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이야? 그죠? 나는 투 이하를 기다릴 수 없다. 그게 왜 기다릴 수가 없을까요? 아우 막 몹시 몹시 그러고 싶어서. 네, 안달복달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몹시 기다려진다는 뜻입니다. I can't wait to. I can't wait to. I can't wait to. I can't wait to see your new boyfriend. 뭐 girlfriend. 뭐 이런 것처럼. 됐죠? 몹시 뭐뭐하고 싶다 해요. 그래서 I can't wait to know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그 대회의 결과를 몹시 알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5번은요. a little. 지금. but this loss will help us win the competition next year. 이 패배가 우리로 하여금 내년 대회에서 우승하게끔 도움을 줄 것이다. 뭔가 대회 얘기하는 것 같아. 팀 얘기. 그죠? 자, 힌트는 좀 얻어봤고요.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스테이, what's the good news that you wanted to tell me? Dad, my team won the grand prize at the school debating competition. Wow, congratulations. Wasn't it hard being the team leader? 네, 자, 일단 스테이시라고 하면서 스테이시, what's the good news that you wanted to tell me? 네, 좋은 소식이 뭐야? That, 그 소식을 you wanted to tell me.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 한 Dad, my team won the grand prize at the school debating competition. 네, 우리 팀이 학교 토론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grand prize. Wow, congratulations. 축하해. 이미 우승했어요. 문맥을 읽으세요. 귀로 들으면서 Wasn't it hard being the team leader? Wasn't it hard? 어렵지 않았니? 뭐가요? Being the team leader 리더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았니? 안 한 니로 묻든 어려운 니로 묻든 어려웠다 어렵지 않았다 중에 하나 우리 읽었던 거 중에 뭐 있었죠? 전혀 어렵지 않았어. 자, 팀 리더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았어. 그 뒤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팀에 있는 모두가 협조적이어서 리더로 활동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단답하고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이 두 개가 어울리죠. 그렇죠? 대답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3번이 됩니다. 나머지 선지는 제가 풀어드렸고요. 바로 다시 한 번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Stacey, what's the good news that you wanted to tell me? Dad, my team won the grand prize at the school debating competition. Wow, congratulations. Wasn't it hard being the team leader? 네, 좋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텐데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고요. 선지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은 I won't be able to understand their decision. 나 이해 못 할 것 같아. 그들의 결정을. 이렇게 되겠죠. 2번은 I'm still having difficulty have difficulty ing죠. 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학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번 All the colleges that I apply to 내가 지원했던 모든 대학들이 accepted me. 좋겠다. 내 자를 받아줬다. 합격 다 한 거죠. 4번 They offered me a full scholarship for 4 years. 4년 동안 전면 장학금, full scholarship을 offered me. 나에게 제안했다. 5번은 Any of them besides the college of minus will be fine. 네, besides, 뭐뭐를 제외한이죠. 즉, 마이너스 칼리지를 제외한 어떤 것이든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입학 관련인 것 같아요. 대화 한번 들어보고 답 골라볼게요. 6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y, Elaine. I heard you received a mission from three colleges. Have you decided to attend one of them? Yes, Mr. Hearn. I decided to go to the college of Minos. That's great. So what made you choose that school? 네, 제가 여러 번 반복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이 What made you? 그쵸,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 나왔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면 Hey, Elaine. I heard you received a mission from three colleges. Received a mission이 뭐야? 미션 받았다? 아니에요. 어드가 앞에 안 들린 거예요. I heard you received a mission. 이렇게 강세 때문에 앞부분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메워요? 문맥으로요. 대학 세 개로부터 뭘 받았다? 상현이 합격 통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received a mission from three colleges가 됩니다. Have you decided to attend one of them? 네, 그 중 하나를 다니기로 했니? 결정했니? Yes, Mr. Hearn. I decided to go to the college of Minos. 네, 이 대학 이름이 나오고요. That's great. 좋아. So what made you choose that school?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학교를 고르게 했니? 이렇게 되겠지만 그 학교를 왜 선택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학교를 왜 선택했어? Why?처럼 물어보면 대답은요. 그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어떤 특전을 줬기 때문에. 장학금 좋다? 괜찮죠? 그럼 정답은요?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전면 장학금 좋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설하면서 부러운 건지.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Mr. Hearn. I decided to go to the college of Minos. That's great. So what made you choose that school?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1, 2, 3, 4, 5 선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So great!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좋아요. It costs only two dollars to clean and iron a shirt. 그랬습니다. 네. 세탁하고 셔츠 하나 하나를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거죠. iron 하는데 이 달러밖에 들지 않아요란 뜻이고요. 이 번은 ask your dad 아버지께 여쭤봐. I saw him ironing his shir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는 걸 봤다라는 거고요. 삼 번은 the laundry will be done in half an hour. 삼십 분이면 될 거다 빨래가 you should wait 기다려야 해란 뜻이죠. 사 번은 hang your shirt up 셔츠를 걸어란 뜻입니다. that prevented from getting wrinkles 그것은 무엇을 막아줍니까? 주름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오 번은 내가 널 위해 해줄게. 하지만 당신이 다음번에는 당신의 것은. 다림질해야 해라는 뜻이 되겠죠. 다림이 다림질이 나오는 거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m, I need to iron my shirt. Where is the iron? Don't you remember? We keep it in the laundry room. I know, but I can't find it there. Who last used it? 네, 자, 마지막에 who, 누구 그랬기 때문에 사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자, 들어보면. Mom, I need to iron my shirt. 네, 셔츠 다림질 해야 되는데. Where is the iron? 네, 어디 있어요? 다림이. Don't you remember? 기억 안 나? We keep it in the laundry room. 아, 우리 세탁실에다 보관하잖아. We keep it in the laundry room. I know, but I can't find it there. 아, 근데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I know, but I can't find it there. Who last used it? 네, who, 누가, last, 마지막으로 used it. 그걸 썼어. 그러면 누가 썼어? 아빠한테 여쭤봐.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가 ironing 하시는 걸 내가 봤어. 그렇죠. 이게 바로 누가 마지막으로 썼어? 누가, 누가 썼어? 라고 하는 거. 네, 정답이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화도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Mom, I need to iron my shirt. Where is the iron? Don't you remember? We keep it in the laundry room. I know, but I can't find it there. Who last used it? 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입니다. 1, 2, 3, 4, 5 여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은 뭐예요? 오케이, I'll be able to fix it for you.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2번은요? I'll teach you how to make it great 한 다음에 그레이스는 쉬우니까 바로 뒤를 가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겠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자, 3번은 sorry, 미안해요. I couldn't focus on the musical. 뮤지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고. 4번은 Wow, I can't believe you made this yourself. 네가 이것을 스스로 만들었다니 믿겨지지 않는구나. 이거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오 번. Well, you should memorize the lines a little more. 대사를 좀 더 기억을 암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먼저 풀어보고요. 해설 이어지도록 할게요. 8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m, I finally finished making my costume for the musical. Really? You got a lot of work done today. Can I see it? Sure. What do you think? 네, 좋아요. 여러분에게 허를 찌르는 문제 바로 8번 문제였는데 너무 단순한 질문이어서. What do you think?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at do you think? 무엇을 넣는 생각 아닙니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입니까? 아니에요. What are you thinking? 이거 아니에요. What do you think? 네 의견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 의견을 말해주는 걸 답으로 고르자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화의 이 어떤. 기능별 대화의 표현을 알면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다시 한번 들어보면. Mom, I finally finished making my costume for the musical. 네 뮤지컬 의상 만드는 거 마침내 끝났어요. Really? You got a lot of work done today. 오늘 많은 걸 했구나. Can I see it? 봐도 되니? Sure.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고 어고 잘 만들었네. 대단하네. 너 엄청 잘했다. 혹은 뭔가를 좀 고쳐라. 뭔가 의견을 얘기해주는 거. 우리 선지의 이거밖에 없어요. 와 이걸 네가 다 만들었다니. 네가 만들었다니. 믿겨지지 않는구나.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쵸? 자 그래도 내용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 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번은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어 선지를 보면 1번 I've collected them for a month. 한 달 동안 그것들을 모았다. 2번은요 I want you to take the trash out. 내 쓰레기를 좀 밖에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즉 버렸으면 좋겠다도 돼요. 3번 I brought those plastic bottles here. 내가 그 플라스틱 병들을 이곳에 가져왔다. 그 다음에 4번 I don't need those bottles anymore. 더 이상 그 병들은 필요 없다. 5번은 I'm planning to use them for a project. 제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것들을 쓸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해설 이어지도록 할게요. 9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y, may I throw away these old plastic bottles? No, please leave them there for a couple more days. All r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old bottles? 네, 자 우리 내용을 들어보면요. Amy, may I throw away these old plastic bottles? 네, may I 허락받는 표현이죠. 표현이죠. 표정. 네, 표현. May I throw away these old plastic bottles? 이 오래된 플라스틱 병들을 버려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No. 안 돼. Please leave them there for a couple more days. Please leave them there. 그곳에 좀 놔둬줘. For a couple more days. 며칠만 더. All r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old bottles? 네,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건데? With those old bottles. 그 오래된 병들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용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용이다? 프로젝트에 쓸 거다. 그렇죠. 어떤 용조를 알려주는 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y, may I throw away these old plastic bottles? No. Please leave them there for a couple more days. All r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old bottles?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2, 3, 4, 5 선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All right. 알았어요. Submit your report by noon tomorrow. 내일 정오까지 당신의 보고서를 제출해 라는 거고 2번은 No, I didn't have time to evaluate your report yet. 당신의 보고서를 아직 평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3번 No, you can't. 그럴 수 없어요. It's not impossible. It's not possible. 네, 가능하지 않아. To change topics so late. 그렇게 늦게 주제를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4번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I just realized that I deleted your email by mistake. 실수로 당신의 이메일을 지워버렸다는 걸 내가 방금 알았어요. 라는 거죠. 5번은요. 정말요? I thought we could have our first meeting on Friday. 저는 우리가. 처음 처음에 첫 미팅을 회의를 미팅을 금요일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라는 표정 표현입니다. 자 1, 2, 3, 4, 5 중에 여자의 응답을 골라 주는 문제입니다.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10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s. Hayes, do we have to send the science report by email or can we submit it in person? Either is fine. But the deadline was actually yesterday. You didn't submit it, so I was about to ask you why. Oh, I thought it was due on Friday. Can I hand it in late? 네, 첫 문장부터 호흡이 좀 길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can I 하고 부탁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뭔가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그래서 그걸 착안하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Ms. Hayes, do we have to send the science report? 일단, do we have to send, 우리 보내야 합니까? this science report, 이 과학 보고서를? by email. 이메일로? or, 아니면? can we submit it in person? can we submit i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입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Either is fine. 다 괜찮아. but the deadline was actually yesterday. 자 문맥 잘 챙기세요. 근데 마감 기한이 실제로는 어제였습니다. 사실 어제였어요. you didn't submit it. 너 제출을 안 해서. so I was about to ask you why. 그래서 왜인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I was about to ask you why 그랬습니다. 그럼 남자는 마감 기한을 깜빡하고 모르고 착각해서 숙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Oh, I thought it was due on Friday. Oh, I thought it was due on Friday. 금요일까지 기한이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Can I hand it in late? 네. Can I hand it in late?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나요? 그러면 Can I.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가능한지 여부를 그러면. 늦게 해도 돼? 예스. 아니 너 숙제 안 한 걸로 보고서 안 낸 걸로 할 거야. 노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우리 선지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알 알 알았어 그러면 내일. 일. 어제까지였다 문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눈 투모로우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오후 그러니까 정오 정오까지 너의 보고서를 제출해라 내일 요렇게 답을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늦게라도 낼 수 있나요 그래 내일까지 내라라고 하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일 번이 되겠죠 자 우리 대화만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응답형 문제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마지막 말이 의문문으로 끝나는 경우에 어떻게 답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많이 여러분 연습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다시 한 번 복습해 주시고요. 전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